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두 분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경험이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 진짜 성도고 거듭난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 또한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사모하고 나아가 결국에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백성이 되었다면 그 사람의 삶의 규정과 방식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야구부세의 말씀인 것이죠 자 본문 2장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그 행함이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가짜다 그 말이죠 진리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는데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오고 행함이 따라온다 그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전혀 어떤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 또한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믿음의 사람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그 앞에 잘 읽어보시면 내 형자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것이 먼저예요 믿음이 진짜 있냐 너희들이 정말 믿음을 가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라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은 이미 구원받고 거듭나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안 됐는데 행하려고 하니까 율법주의가 되고 막 바리세인과 같이 행함으로 이렇게 막 칠하고 말이죠 여러분 가짜입니다 다 종교입니다 그게 더 종교 나의 행위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우선되면 안 되고 먼저 우선되어야 될 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너희가 진짜 있느냐 믿음이 전제되었느냐 그렇다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회당에 금가락질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여겨본다는 거죠 오늘 2절에 보면 눈여겨봅니다 3절에도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아야 돼 이렇게 집중해서 보게 되죠 좋은 옷 입고 오고 머리도 확 잘 입고 옷도 신발도 멋있고 초대교회 때도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남노한 옷을 입고 볼품없는 옷을 입고 회당 안에 들어오면 신경도 안 썼다는 거예요 딱 보고 스캔이 딱 되는 거야 위아래로 그래서 딱 그냥 못 본 척하고 어디 앉았는지 상관도 없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어떤 일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 된다 우리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즉 어떤 사람을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의 돈과 어떤 지위와 어떤 외모 스펙이 어떤 그 스펙이 화려한 사람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그 사람을 잘 대해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홀대하고 있는 등 없는 등 신경도 안 쓰고 말도 막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율법 전체를 어기게 된 것이다 너희들이 살인죄 가늠죄를 범하지 않아도 사람은 한번 차별해서 대한 것마저도 율법 전체를 어긴 것처럼 살인죄, 가늠죄 한 거랑 똑같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 적은 없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해놓은 틀과 기준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여서 내 기준에 맞는 자들은 가까이하고 잘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배척하고 홀대하고 심지어는 뒤에 가서 욕하고 그러한 모습 그것은 율법 전체를 어긴 거 되는 거고 살인죄요, 가늠죄요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다 죄인입니다 이거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율법 전체를 어긴 자요 지옥에 갈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복음에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기에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정말로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시작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사랑하라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사랑하라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로 태어났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를 차별하여 대하지 말고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안되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행한 심판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7절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에 그리고 우리 몸으로 행한 대로 우리 각 사람이 이 땅에서 우리 몸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도 그날에 가서는 해명해야 됩니다 신문 받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3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뤄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기서 신문을 받는다 그만해 해명해야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 그때 왜 그 말 했니? 너 그때 왜 그러한 거짓말을 했니? 너 그때 왜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다녔니? 너 그때 왜 분노하며 짜증내는 말을 했니? 주님이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주님 앞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야구부서 2장 12절의 말씀이죠 야구부서 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항상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기억하며 내가 하는 이 말이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신문받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지금 이 행위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막 그 공동체가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오늘도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있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수 샘물이 흘러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는 이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거듭난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뭐만 하다가 가야 되냐면은 충분히 사랑하다가 이 땅에서 정말로 내 이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사람들 충분히 사랑하다가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여러분 주님께 대하듯 해야 합니다 주님 대하듯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다 주님이라고 생각해요 역사람 역사람이 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한테 저와 여러분들이 함부로 바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주님으로 안 보이는 거야 마기로 보이는 거야 막 막 이 새끼로 보이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은 사실 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람이니까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앞에 와 있구나 말씀이구나 이분도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역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다 말씀이에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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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각자 각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겸비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하면 참 좋은데 그것이 안 되면 이렇게라도 생각하세요 오늘 만나는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해야 되는데 주님 전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이분이 단임 목사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박한수 목사님 대할 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두 분만 없어요 여러분 단임 목사님 앞에서도 함부로 말하고 쌍욕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막 목사님 앞에서 막 뒷담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앞에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하듯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선적으로 안 되면 이분을 단임 목사님 대하듯 한번 대해보라 그 말이에요 훈련 한번 해보자고요 할렐루야 주님께 하듯 대할 수 있는 사람을 차별화 대하지 말고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 대하듯 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섬기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진짜 거듭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정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차별화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고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주님 대하듯 말과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정화 이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 중에 또 우리의 도움이 진실로 필요한 형제들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붙여주시잖아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곁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또한 하나님이 붙여주시죠 그분들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딱 변장해가지고 우리에게 왔다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물질 재정 뭐라도 여러분 이거 다 우리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셔서 그것을 주신 거예요 이걸 챙겨두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재정 또한 갑자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재정이 탁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 겁니다 이러면 될까요 안될까요? 안돼요 반드시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여 이거 누구 겁니까? 이거 저에게 왜 줬습니까? 이게 누구에게 필요해서 저에게 주신 겁니까? 흘려보내게 하여 주 없어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져오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흘려보내라고 잠깐 하나님께서 통로로 주셨는데 안 흘러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재정 물질 모든 물건이든 옷이든 이게 내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럼 줘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내 거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흘려보내라고 주셨는데 여기 통로가 막혀가지고 안 주면 큰일 납니다 형제에게 여러분 흘려보낼 수 있는 주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복받은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일성전 근무를 합니다 일성전에 이제 밤에 이렇게 당직을 서는데 6시부터 9시까지 서는데 이렇게 이제 일성전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저녁을 주문해서 먹고 그리고 이제 당직을 서잖아요 그날도 하여튼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저녁을 이렇게 도시락을 포장해가지고 제가 이제 갔어요 6시에 딱 도착해서 이제 밥 먹으려고 맛있는 아주 밥이었어요 그래서 딱 먹으려고 하는데 띵동 누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남루한 옷을 입고 노숙하시는 분이 일성전에는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또 오셨어요 오셨는데 찾아와서 이제 뭘 달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낮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또 드리는데 제가 뭐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 마음에 아 이게 또 왜 왔나 가시라고 처음에는 없습니다 내일 오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안 가요 그래서 마음에서 계속 갈등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그러면 커피라도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상전에 보면 믹스커피가 있습니다 믹스커피를 드리니까 가서 이제 화장실 옆에서 이제 드시더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믹스를 딱 주고 자리에 앉았는데 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도시락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안 가 그날 따라 그 화장실 옆에서 그 믹스커피 훅 풀면서 튀시고 있는데 와 앞에는 도시락이 있고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이것은 저의 저녁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의 밥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거 먹고 굶어 써야 됩니다 마음에 마태복음 25장 31절 이 말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저기서 커피를 드시고 계시고 막 추웠어요 그날도 요즘 또 밤에 얼마나 추워요 갑자기 근데 도시락은 보이고 주여 이것은 안 됩니다 굉장히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 정말 거듭난 주의 백성들 성령의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주님 이것은 저의 저녁입니다 줘라 그러면 어떻게든 줘야죠 그래서 불렀습니다 아저씨 이거 저녁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하고 그 귀한 도시락을 제가 줬어요 그랬더니 막 열 번을 인사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마음이 막 이렇게 코끝이 찡해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아 난 진짜 이기적이구나 이거 주니까 얼마나 이분이 이렇게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너무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하나 주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막 주님께 막 주님과 막 신랑이를 하면서 주여 이것은 안 됩니다 이거 내가 오늘 먹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은 주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 갈등 그렇지만은 억지로라도 이 말씀 순종화에 줬을 때 제 마음에 참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평안이 오고 주님의 눈물이 임하고 그래서 더 주는 자가 돼야 됐구나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쳐주시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재정 물질 뭐라도 여러분 주님께 묻고 순종함으로는 나눠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형제들 다 주님이다 주님이 나에게 변장해서 왔구나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사람을 차별화 대하지 말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뭐라도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과 이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평생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 마음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 적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 죽게 하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변장하고 내 옆에 와 계시는구나 주님 대하듯 대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 그런 형제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눌고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께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이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정역대로 안목의 정역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차별하여 대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부쳐주시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 대하듯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형제들 우리에게 부쳐주실 때에 또한 우리의 것들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 순정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 전체를 어긴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부쳐주시는 사람들 차별하여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 주님 대하듯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말도 하고 행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쳐주실 때에 즉흙히 작은 자 형제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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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풍요리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온전히 주님께 대하듯 대할 수 있도록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도 하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악합니까 이기적인